인사 장유진 시작 예진이 또 스티커 많이 모았어 우리 예진 이거 했어? 아니 무슨 거 했어? 오늘 디귿 했는데? 난 디귿 끝났는데 이거 언제 했어? 자라요 이거 언제 했던 거 같은데? 나무에 꽃을 피어요 진짜지? 해본 적 있지? 나무에 열매가 열려요 예쁘다 누구야? 나비야 누구야? 노란 참새야 무슨 소리야? 노래 소리야 나무에 꽃이 피어요 나무가 피어요 이거 뭐라고 써있어? 나무가 자라요 나무의 꽃이 피어요 나무에 열매가 열려요 나무의 열매가 열려요 나ıy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누구야? 나비야 누구야? 노란, 참새야 나 너 무슨 소리야? 노래소리야 띵은 또 있다 노 노 마 노 노 노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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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이 올랐어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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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음음 나 나 하 하 나 하 하 하 나랑 고할라 잘 듣고 따라해봐 거 거 거 거 잘 듣고 따라해봐 구 구 아 구 아 구 구 하 잘 듣고 따라해봐 나 나 잘 듣고 따라해봐 나 나 니 잘 듣고 따라해봐 니 니야 니야 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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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병원 마트 병원 공원 학교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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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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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8 8 8 8 9 9 9 2 1 6 5 10 10 13 14 15 15 15 15 16 15 자, 퀴즈는 두번만 오늘 되게 빨리 끝났네 은하길 여행 남발티즈 은하 이게 그럼 색은 안구여 응 더해도 되겠는데 하지 요요 요요 고양이 고유나 라면 여름 요요요요요요 여름 수수수수 수건 아니요 풍선입니다 언니 아니요 언니랑 오빠예요 근데 왜 X라고 해야지 아 맞다 해보려고 콜라 코 코 호랑이 호랑이 왜 가 뭐야 이거야 가 가 가 가 가 고기 고기 무 도서관 바지 고기 당근 너구리 당근 고기 수수수 수수 수수 배추 돼지 나무 고구마 아 두 개야다 있잖아 낱말 퀴즈 은하 10점 까지 가야됬는데 오리 강아지 아니야? 신발 아니야 만두 코끼리 사자 숲사자 다을 뱀 김치 대 후방 공원 공원 나무 그네 기름 기기 기기 머리 주스 주 뭐야 이주 아 비눈 두부 모자 농구 농구 뭐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일루 고 지우개 한 번 더 할래 바지 근데 이것까지 하면 스티커가 다 모을 것 같은데? 저 다 안고만 먹었는데? 뭐야? 응? 뭐야 이거? 문반구 아 이것 봐봐 다 빠져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낱말 퀴즈 은하 왜 안나오지? 이거 13까지 가야 돼 곰 23 23? 응 13 23 이거 뭐예요? 곰 곰이란 친구 요요 형 이건가? 형 형이랑 비슷한 글씨인데? 아빠 이름이 동선이잖아 거울 거울 고래 마트 피망 치마 치아 치아 할아버지 하하하하 너 줄 것 같아 할아버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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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거 같다 칠거 같다 사자 칠거 같다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장갑 동생 오이 고구마 토끼 기린 나 어떡해 23살 넘었는데? 오 잘했어 23살 23살 사자 사자란다 양말 양말 어떡해 책상 매끝해 매끝해 매끝해라니까 안돼 할아버지 매끝해 고기 매끝해 매끝해 오 네일 스티커 아 삼십 되게 어렵다 오늘은 여기까지 밥 먹어야 돼 밥 먹고 너 혼자 해 지금 말고 마무리 solve fold 네일 포기 고기 고기 고기